이면서 물 한 모금만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천자두 저도 정말 정말 좋아하고 제가 오늘 가는 길에 정말 꼭 한 박스 사갈 건데요. 이 김천자두 하면 우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이 굉장히 좋고 또 장 건강에 굉장히 좋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두가 정말 정말 파괄하다고 그러죠.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또 항산화 성분이 다양하게 또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정말 면역력에도 좋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체력 증진에도 굉장히 좋고 체내 몸속의 나쁜 물질들을 없애주는 항염작용에도 굉장히 파괄하다고 합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래서 여기 김천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대단히 이쁘시네 보니까 다 미인이라 보니까 다 미인이시고 뛰었다고 와보니까 전부 다 내 동생들 같아 보니까 60대는 국도로 20대 같아요 1대 20대 같아요 안그랬습니까? 안그래요? 저도 안그래요 저도 안그래요 우리 김천이하면 그래요 안그래요 다 잃어버려겠죠?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맞아요 자 다음 곡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그댈 만나러 갑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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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닮은 사람이의 기억 그대가 내 사랑입니다 하하하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대 만나러 갑니다 하하하하 별을 닮은 사람이의 기억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대가 내 행복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별보다 더 단지하기는 그대 만나러 갑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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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만나보라 갑니다 그대와 나 살고 싶어 그대 옆에 흔들고 싶어 이 세상 다 주고 싶은 그대 만나보라 갑니다 아름다워요 내 삶이 그대가 있어 어딨나요 아름다워요 내 사랑 내 제일 최고의 선물 이 세상에 오직 하나 뿐 그대가 할 기적입니다 또 떠나던 아름다운 이 자루 만나보라 갑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이 천 만나보라 갑니다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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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란さい 아름다운 아름다운